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제 patreon을 확인해 주세요 patreon.com 히야 코리안 안녕하세요 히야 한국어 히야 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봐서 오늘은 그 기사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보통 인터넷 뉴스를 보면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기보다는 먼저 제목만 쭉 훑어보고 눈으로 빨리 보고 흥미로운 기사가 있으면 클릭해서 읽어봐요 저도 제목만 쭉 훑어보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옷은 쿨하게 일은 핫하게 여러분 이 제목만 봤을 때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짐작되나요 옷은 쿨하게 일은 핫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자유로운 출근 복장에 대한 기사였어요 음 자유로운 출근 복장이요? 그럼 이전에는 출근 복장에 제한이 있었나요? 네 물론 이전에도 자유로운 출근 복장이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자유로운 출근 복장을 허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제는 비즈니스 캐주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반바지와 샌들까지도 허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사 전체 제목은 이거였어요 옷은 쿨하게 일은 핫하게 MG 직장인들 쿨 비즈 룩 입는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도요 여기에서도 옷은 쿨하게 옷은 시원하게 일은 핫하게 일은 열심히 라고 하면 되는데 최근 들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는 자유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자유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날씨 연이은 폭염에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시원한 복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반소매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를 입으면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더 편하게 더 시원하게 입으면 업무 능률도 오를 수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조직 내 MZ세대의 비율이 늘면서 창의적이고 개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런 자유복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유복장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대다수는 환영하는 분위기에요 특히 남성분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반바지 입고 출근해 보니 너무 편해서 계속 입게 되더라고요 다만 아버지께서 보수적인 금융권 회사 출신이라서 부모님은 이런 저를 보고 처음엔 좀 혼란스러워 하셨죠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넌 회사 안 가고 어디 놀러 가니? 하시더라고요 한때는 반바지 매력에 푹 빠져서 월화수목금 색깔별로 입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바지 입으면 다리털이 신경쓰여 제모도 했고요 이제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반바지 출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어요 비 오는 날에는 샌들 신고 출근하면 신발이 안 젖어서 너무 좋아요 코로나 후에 사내 동호회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데 축구 야구 등 스포츠 동호회나 모임에 있는 날에 출근할 때부터 편하게 입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사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료들하고 소통도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요즘은 다들 세련되게 코디를 잘해요 반바지가 너무 안 어울리는 분은 알아서 안 입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바지를 안 입는 것도 자유죠 자유복장제도 자유로운 복장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대다수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복장이라고 할 때 이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아직 의견이 분분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자를 쓰는 건 괜찮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민소매를 입고 출근하는 건 괜찮다 민소매는 팔이 없는 옷이에요 민소매는 어때요? 민소매 입고 출근하는 거 괜찮아요? 음.. 저는 민소매도 시원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은 이거는 조금 고민될 수 있어요 회사에 배꼽티를 입고 온 직원을 봤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이번에는 보기가 있어요 보기 1번 오! 역시 우리 회사 젊고 힙해 2번 회사에 맞는 복장이 있지 저건 좀 고아하다 3번 복장하고 업무 능력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건 보는 사람이 민망하니까 안 돼 4번 4번 기타 다른 의견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배꼽티 요즘에는 크롭티라고 하죠 이 배꼽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의견이 분분한 복장이 하나 있어요 레깅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깅스 입고 회사 출근하기 한국에서는 아직 조금 힘든 복장인데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레깅스 입고 출근하기 가능한가요? 오늘은 자율 복장 제도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팔로우 꼭 해 주시고요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